민지 씨의 주제나 영감... 그냥... 사는 거 모든 거? 저는 좀 계속 만족을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미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보다는 딴 거를 못해요 딴 거를 너무 못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중에 그 말들이 많이 생각나요 교수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툭 던진 그런 말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 타고 그래피티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아마 처음 스프레이를 접했고 스프레이는 이렇게 과도 그림 할 때 이렇게 과도한 느낌 되게 잘 표현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한참 빠졌어요 제가 학교에서 진짜 잘 틀린거에요 제가 학교에서 직접 가진怎樣 제가 학교에서 조금 쉬게 된다고 생각해봅니다 25초의 공간과 함께